네, 여야의 대선 레이스에 가족 리스크가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좀처럼 가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건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가 하면 견학 같다라는 것과 비슷한 연수인 것 같은데 그러나 수료증은 줬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게 경력이 있고 학력이 있으면 어느 난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이걸 적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학력란에 적는 건 학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위받았던 거,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 정도가 학력이 될 수 있지 이걸 학력이, 연수를 학력이라고 적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에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 얘기는 또 아니었어요. 연수라는 것도 기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컨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 만약에 아예 다른 걸 적든지 연수를 뺐다든지 이것을 학위인 것처럼 했다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수라는 게 들어가고 NIU 적인 건 크게 틀린 건 없다고 봤을 때는 고의성은 조금 적어 보이긴 한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학력이나 경력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도 고의성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 저도 좀 궁금했던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 안에 한 7, 8까지 쭉 적혔는데 1번도 조금 부풀려져 있고 2번도 조금 부풀려져 있고 3번은 약간 뭔가가 좀 이렇게 바꾼 듯한 다들 그렇게 고쳐져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실체, 인물의 실체를 갖다가 보여준 건지 안 보여준 건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만약에 지금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상을 역으로 적는다든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호의로 적은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입학이 완성되거나 지금처럼 취업이 완성된다 그러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과정되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조국 장관이나 최강욱 대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약간의 허위, 약간의 과장 약간의 잘못되게 적었을 때 전원 기소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실행이 떨어진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약간이라도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경력하고 조금 과장하거나 적었을 때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의 태도라면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월 25일에 가서 11월 5일까지 했다 그러면 10월, 11월 두 달간에 걸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이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로 채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컨대 사기죄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채용이 되고 월급을 받아갔기 때문에 사기죄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기죄가 되려면 그걸로 딴 거 아니고 그 이후로 채용이 되고 인과성이 다 인정이 돼야 돼요. 거짓말을 썼는데 그 거짓말이 채용되고 채용해서 월급까지 받는 것까지 연결성이 쫙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입증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사기죄 검토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기죄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의 관행으로 봐서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내정을 해놓고 서류를 갖춰주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떨어뜨리거나 불공정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서류를 갖춰주시오라고 했는데 그 서류에서 미비한 점이 드러났으면 그때 채용을 안 했다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요건이면 지금 계속 겸임 교수 아니면 시간 강사 촉탁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요건이 딱 필요한데 그 요건이 돼야지만이 채용이 되는 상황인데 그 요건을 거짓말로 많이 들어갔다면 이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도 업무방해죄지만 사기죄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사기죄가 계속 얘기가 나오냐면 나머지 업무방해죄, 위조죄는 공소죄가 7년이에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공소 10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범죄가 된다 그러면 사기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제시를 했던 문제인데 결국은 후보가 후보자 부인의 경력을 잘못 기재하거나 틀리게 기재했다면 이건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선거법상에 저축이 될까요? 그렇죠. 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김의겸 의원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최강욱 대표, 자당의 최강욱 대표를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건데 어떤 걸 기소했냐면 최강욱 대표가 본인의 어떤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했고 이런 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위고 문제된 잘못된 거 재직증명세기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간웅클럽에 가서 얘기했던 게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랑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기소가 돼야 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는 게 김의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족 리스크의 얘기를 좀 옮겨보죠. 아들이 상습 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가 적용 가능한 것들인가요? 일단은 글을 썼다 해가지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글을 썼는 게 언제 썼고 어떠한 경위로 썼고 글은 실제 도박 행위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배당이 됐고 입건이 됐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제 이동호 씨죠. 이재명 후보의 장남을 불러서 언제 어떻게 도박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거고 지금 상습 도박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문제가 되는데 상습 도박은 실제로는 정가 같은 게 많을 때 성립하는 법입니다. 10회, 20회, 100회 해가지고 무조건 상습 도박이 되는 게 아니고 1회가 있을 때는 1회 도박제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임 머니를 막 거래한 사실 글로는 올렸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것도 가중처벌 요건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글쎄요. 이것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고 칩거래하는 거하고 도박제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른 거요. 칩거래는 칩거래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 거짓말했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다른 정보통신만법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상습 도박이나 도박제나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 볼 거로 생각이 들고 지금 경찰에서 들여다보는 거는 도박 부분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부분 두 가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트 운영하는 곳을 앞수색을 하든지 해서 뒤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돈으로 도박을 한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야당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수사된 행이 되나요? 이것도 이제 왜 자꾸 얘기가 5천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식한테 부모가 세금 증여 세금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죠.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거 간부에 다 공고가 돼 있고 합법적으로 증여가 됐고 그 정도는 증여세 낼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 주장이고요. 반대로 지금 허정환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도박 시기하고 봤을 때는 돈이 더 많이 들 것이다. 5천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것도 포탈한 거 아니냐. 지금 보면 인턴 정도 6개월 한 게 다인데 그 정도 돈이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증여서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매매 관련 부분은 아들이 정말 안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캐물어 보겠느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사를 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인가요?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 장소, 방법이 다 특정이 돼야 돼요. 예컨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식으로 성매매를 했고 금전에 얼마 갔고 이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댓글만 있는 거거든요. 게시판에 어떻다, 어떻다 후기가 나와 있는데 그 후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했다고 하면 그래도 입건의 가능성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매매법죄로 처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성을 본인이 다 얘기하기 전에 경찰이 댓글만 갖고 조사하기는 참 난감할 수도 있고 통상은 저렇게 찾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업소에 현장으로 찾아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 내역을 해서 추적하는 경우 그 두 가지 외에서는 성매매로 처벌하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준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